국내 최초로 여자 당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는데 총 16명에 참가해서 4명의 멘토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대회가 왜 대단하냐 무적 상금이 총 4천만 원! 여자친구... 왜요? 차세대 당구 스타라고 하셨는데 여기 나온 언니들 모두 잡으러 온 요새 당구는 LPBA다 원래는 심판 출신이시잖아요? 네, 맞습니다 말하자면 를 쩔어 일하는 꼬무집 일하는 꼬무집 일하는 꼬무집 일하는 꼬무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